전쟁 나가서도 잘 알 똑똑해서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인들 같아 사실은 가르치면 나는 얘들보다 나은 것 같아 가르친다면 안 맞는데 저 너무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럼 이걸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레드조 심사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톱10 진출이 확정되는 금메달 팀입니다 레드조의 금메달 팀 이 팀이 금메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르칠로레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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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의 최상위급이에요 중창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자 은메달 팀입니다 레드조 은메달 팀 리아모니입니다 한 걸음씩 이런 팀의 최상위급 policeman 바르칠로레 바르칠로레 칭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비컨티뉴도 정말 오늘 좋은 무대 잘 보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레드조 수고하셨습니다